자 다음 선수는 상민이예요 상민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상민 화이팅 할 수 있어요 경기를 마친 후에도 엄지를 지켜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민 1차 시기 출발 정파 성공 성공 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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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2위 타인 기록에 이름을 올립니다. 김상댕! 아 죽을뻔했어. 죽을뻔했어. 슈어! 슈어! 아하! 역시 위쪽으로 뛰는 점프가 조금 부족했어요. 첫 번째 선수였던 만큼 그만큼 부담이 더 컸겠죠. 화이팅! 화이팅! 조용히 해 주시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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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실패구요 좀 더 기다려준다 이거 자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오 으 으 와우 대박. 우와 2m 70 2차 승리가 극적인 성공. 크로스진 상민입니다. 크로스진 상민입니다. 기분 어때요?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2m 70. 3m 70 성공. 1차 시기 아쉽게 점프가 조금 부족했어요. 상민 씨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고통을 보여줄 수 없어 그렇지. 제대로 쪄거든요. 제대로 쪄어. 괜찮아? 방금은 잘 기다렸어. 그런데 들어가는 스피드가 약하게 되면 점프에서 기다리는 게 어떻게 돼. 오는 게 딱 걸릴 수밖에 없다고. 스피드를 내야 된다고. 일단 첫 번째는 자신감이야. 자신감에서 스피드가 나게 돼 있다고. 출발. 출발. 출발! 무자불 공주 투 아쉽게 2미터 75놈은 실패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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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번에 또 저희가 뜀틀을 하게 되면 아마 상민씨가 더 좋은 기량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팬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. 팬 여러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